오늘은 술을 안먹는 관계로 여러분들 엽떡과 교촌 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엽떡과 교촌 비주얼 보여드리고 제가 돈이 많아서 사먹는건 절대 아니에요 다들 오해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잘 살았으면은 자전거부터 샀겠지 내가 돈이 많았으면 뜯어봐요 얘는 엽떡볶이래요. 엽떡볶이래요.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꾸 샘이 나게 되면 형이라고 해. 알았어? 비주얼 제가 이제 이걸 많이 시켜서 비주얼 나왔고 먹는거 하나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, 덜어먹어야 돼 이거 아냐? 종이컵이 필요하네 왜? 먹어봐 이거 그냥 먹으면 뭐하니까 이걸 왔다 왔다 덜어먹어야 돼 종이컵같은거 먹어야 봐봐 여기 있는 거 같아 얘들 저기 나가서 먹어야지 쟨꺼 어디있어? 옆방 가면은 저기 조그만 데 있잖아 이제 들어가면 안 돼 내 이름 내고 들어가 먹어 먹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먹는거 저는 살을 좋아하니까 다 나와, 봐봐 먹어봐 먹어봐 김빈컵 땜? 노컵 역시 여기서 드시고 계셨군요 젓가락 아직 젓가락, 이거 소다 빼봐 꽤나 이거 텐디만에서 올리시죠? 응 한 번도 텐디만 좋아해요 먹어 다 먹은 다음에 컵 갖다 줄게 맛있다, 원래 치킨 안 좋아하는데 모션그래픽 같은 거 한 번 넣으면 재미를 다 들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먹는 건 아니에요 늘 없는 돈에 그냥 먹는 거예요 오늘은 술을 안 먹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